오늘 출장은 집으로 나왔는데요. 여기 되게 좋다. 안 나와, 너. 여기 집 로비예요. 여기 옆에 커피숍도 있고. 볼클린인데 요즘 이렇게 볼클린에 좋은 집들이 콘도가 많이 생겼죠. 네, 프론 데스크 되게 호텔같이 좀 브로클린 브로클린 하네요. 흐흐흐흐흐 준비가 참전하신 분이 오늘 메이크업은 이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해달라 하십니다. 눈썹도 진짜 저렇게 해달라 하십니다. 딱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.